생각해 봅니다 금융이 고정관념을 넘어서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돈 얘기를 넘어서 사람 얘기를 나누는 금융 부자가 되는 방법을 넘어서 잘 사는 방법을 탐색하는 금융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는 금융 오늘의 지구를 넘어서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켜주는 금융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오늘 살고 있는 방법을 넘어서 익숙했던 틀을 넘어서 새로운 금융으로 DGB가 넘어서 가겠습니다 Go Beyond IMDGB